다음은 키보드 속성입니다. 우리가 제어판을 보면 키보드가 있고요. 여기에 속성에 가보면 두 가지 탭이 있습니다. 속도 탭과 하드웨어 탭이 있고요. 이것도 속도 탭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속도 탭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물어봅니다. 문자 재입력 시간, 키보드니까 문자를 입력할 겁니다. 그거의 시간, 키 반복 속도 테스트, 커서 깜빡인 속도, 이것들을 변경할 수가 있겠고요. 하드웨어 탭에서는 이런 키보드 장치명을 표시해주고 키보드도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제거하거나 업데이트할 수가 있습니다. 56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키보드 속성 창에서 작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화상 키보드를 바탕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 이 화상 키보드 같은 경우는 표시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접근성 센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속성 창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문자 반복과 커서 깜빡임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맞고, 키보드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장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키 반복 속도를 테스트할 수 있다. 맞습니다. 57번입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제어판에 있는 키보드 속성 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옵션 기능이 아닌 것은 키보드 속성 창입니다. 필터키, 이게 아니네요. 이거는 접근성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키 재입력 시간, 커서 깜빡임 속도, 키 반복 속도, 이거는 다 키보드 속성에서 속도 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속성은 내 컴퓨터에 대한 어떤 기본 정보를 보거나 여러 가지 시스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탐색기에 보면 내 PC가 있고요. 그 바로 가기 메뉴에서 속성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탭이 있는데 여기 컴퓨터 이름에서는요. 내 컴퓨터 상에 있는 컴퓨터 이름 이런 것들을 변경하거나 작업 그룹의 이름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서는요.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하드웨어 장치를 표시해 주고 장치 관리자를 이용해서 각 장치의 속성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탭에서는요. 가상 메모리 설정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 프로필과 시스템 시작과 오류 등에 대한 디버깅 정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보호에서는요. 시스템 복원 지점을 만들 수가 있고요. 원격이라는 탭에서는 원격 지원을 위해서 허용을 설정하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58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시스템 속성 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윈도우즈 버전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세스의 종류, 메모리, 시스템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 이름과 작업 그룹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가능합니다. 4번은 제어판의 개인 설정을 실행한다. 제어판의 개인 설정이 아니고요. 이거는 설정해 보면 시스템의 정보입니다. 아니면 이제 내 PC에 바로 가기 메뉴에서 속성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개인 설정 같은 경우는요. 내 시스템의 배경문이라든지 색, 잠금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을 미리 보기 하거나 삭제하고 숨기는 기능입니다. 설치할 글꼴을 제어판에 글꼴로 끌어서 설치해 주고요. 이 글꼴 폴더의 이름은 윈도우즈에 보면 폰츠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곳에 파일을 복사해 주면 각종 윈도우용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글꼴에 바로 가기를 사용해서 글꼴 설치를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59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글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새로운 글꼴을 설치하려면 글꼴창에서 온라인에서 글꼴 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맞고요. 2번 글꼴 파일의 확장자는 ttf, ttc 등이다. 맞습니다. 글꼴창에서 설치되어 있는 글꼴은 제거할 수가 있다. 제거할 수 있어요. 글꼴창에 나타난 글꼴 클릭인은 최대 100포인트까지 변경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72포인트까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폰트 폴더에서 글꼴 폴더를 더블 클릭해 주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새로운 글꼴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제어판의 프로그램 및 기능을 이용해서 폰트를 설치한다. 이 제어판의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제거나 변경이 되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윈도우즈 폴더에서 폰츠라는 폴더에 해당 화일을 복사하면 된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글꼴 파일 같은 경우는 인스토리나 셋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복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꼴 정리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프린터 추가입니다. 제어판의 장치 및 프린터 창에서 프린터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인지 무선인지 또는 블루투스인지 프린터를 검색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할 장치에 필요한 파일들 시스템 파일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프린터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린트 이름하고 테스트 페이지를 인쇄할 것인가를 여부를 확인하고 마침을 해주면 프린터 추가가 됩니다. 6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네트워크 상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공유하고자 할 때 작업 순서로 오른 것은 금방 설명한 내용인데요. 이런 문제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제일 먼저 일단 장치 및 프린트 창에서 프린터 추가. 디귿이 제일 먼저 와야 되니까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순서 알아두십시오. 스프리라는 것은 우리가 고속의 CPU와 저속의 입출력 장치 사이에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법으로 하드디스크의 일정 용량을 스프리라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일종의 대기 공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쇄 명령을 내려주면 스프리 설정이 되었을 때 이 스플 공간에 대기하고 있다가 순차적으로 인쇄를 하면서 다른 작업을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스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쇄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작업이 가능해서 컴퓨터 전체의 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쇄 속도는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설정하는 방법은 프린터의 속성 창에서 스프를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 10에서 프린터 설치와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미 설치된 프린터도 다른 이름으로 다시 설치할 수 있다. 있습니다. 한 대의 프린터를 네트워크로 공유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네트워크용 프린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플의 기능은 저속의 CPU와 고속의 프린터를 병행한다. 거그로 됐네요. CPU가 제일 고속입니다. 그리고 프린터는 상대적으로 저속입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엔터테인먼트 앱입니다. 윈도우스 미디어 플레이어는요. CD나 DVD를 굽거나 여러 가지 미디어 파일들을 재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볼륨 조정은요. PC에서 소리 전체 수준을 제어하거나 음소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음기는요.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사운드는 확장자가 M4A라는 확장자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6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스 10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관련 프로그램 및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윈도우스 미디어 플레이어는 AVI, WMV, ASF 등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 파일을 재생할 수 있다. 맞죠? 녹음기를 이용해주면 사운드를 녹음해서 MP3 확장자, MP3 아니고요. M4A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확장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볼륨 조정은 이제 PC의 어떤 소리를 제어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윈도우스 미디어 플레이어에서는 CD나 DVD 굽기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판이라는 것은요.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그림 편집기입니다. 간단한 그림에서 정교한 그림까지 그릴 수가 있고요. 저장된 그림을 불러와서 편집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기본 저장 형식이 PNG 뿐만 아니라 비트맵, GIF, JPG, TIFF 등 여러가지 이미지 형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이나 원, 사각형을 그릴 때는요. Shift하고 같이 눌러주면 선일 경우는 수직, 수평, 대각선, 45도 대각선, 동그란 완전 정원, 정사각형 이런 것들을 그릴 수가 있고 Shift 안 눌러주면 그냥 일반적인 사선, 타원형,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 이런 거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을 변경할 때인데요. 색 1이라는 것은 정경색입니다. 마우스 왼쪽 단추로 변경해주고요. 클릭해서 변경을 한 다음에 그려줍니다. 색 2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해서 변경을 한 다음에 오른쪽 단추로 그려주면 색 2가 나오게 됩니다. 오엘리 기능은요. 그림판의 그림을 다른 문서에 삽입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64번입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스 10의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그림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JPG 파일을 불러와서 PNG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편집 중인 이미지의 일부분을 선택한 후 삭제하면 삭제된 빈 공간은 색 1 정경색으로 채워진다. 삭제를 하게 되면 색 2, 배경색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판에서 편집한 그림은 윈도우스 바탕화면에 배경 그림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버튼으로 그릴 경우는 색 2로 그려집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메모장은 이제 그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특별하게 서식이 필요 없는 그런 간단한 텍스트 파일을 작성하고 편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메모장은요. 이런 글꼴이나 글꼴 크기 변경은 할 수 있지만 한꺼번에 변경이 돼요. 일부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글자색은 검정색밖에 안 됩니다. 빨간색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메모장은 OLE, 개체 연결 및 포함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특수한 기능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그린 그림을 메모장에다가 가져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동 맞춤법 기능 이런 거 안 되고요. 이렇게 뭐 서식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파일 메뉴에서는요. 이렇게 인쇄할 수가 있는데 용지 종류나 방향, 여백, 머리글, 바닥글 이런 거 지적을 해서 인쇄할 수가 있겠고 문서의 첫 행 왼쪽에다가 대문자로 .log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문서를 열 때마다 현재 시간과 날짜가 문서의 그 맨 마지막 줄에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65번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10의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중에서 메모장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입니다. 그림이나 차트 등의 OLE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편집하는 문서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글꼴의 종류나 속성, 크기, 특정 부분은 안 됩니다. 한꺼번에만 됩니다. 그리고 자동 맞춤법과 같은 고급 기능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이겠습니다. 서식이 없는 텍스트 형식의 문서만 열거나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스크 내에서 이렇게 디스크는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것들은 이제 트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름모꼴로 나눠지는 삼각형으로 나눠지는 것은 세터라고 합니다. 이 디스크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삭제하고 이러다 보면은 디스크가 이렇게 조각이 납니다. 그것을 단편화라고 하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쓰고 읽기, 삭제하다 보면은 단편화된 공간이 많아지면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럴 때 해주는 기능을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에 흩어져 있는 프레그멘테이션, 단편화가 되어 있는 파일이나 폴더의 조각들을 합쳐서 처리 속도를 향상 높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조각 모음은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약할 수가 있거든요. 매일이나 매주, 매월 등등으로 예약해서 진행할 수가 있겠고, 이것은 이제 시작의 윈도우즈 관리 도구에 보면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 또는 DEFRAG라는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서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읽기, 쓰기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나 USB 드라이브 이런 것들은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CD-ROM, ROM은 Read Only Memor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읽을 수만 있지 써놓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써놓을 수 없는 그런 드라이브는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66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디스크의 접근 속도 향상 뿐만 아니라 디스크의 용량 증가를 위해 사용한다. 자, 속도 향상 하는 게 이제 디스크 조각 모음이고요. 용량을 증가하지는 않아요. 디스크 전체 용량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용량을 증가하려면 디스크 정리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디스크 상에서 어떤 컴퓨터를 다루다가 디스크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조작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 문제에 따라서 해결 방안 한 문제 정도는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부족할 때는 가상 메모리를 늘려주거나 열린 프로그램이나 불필요한 목록을 종료합니다. 이 가상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그 시스템의 속성에 가보면 고급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상 메모리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늘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때는 디스크 정리 이용해서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합니다. 휴수통에 있는 파일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지 않으면 윈도우즈의 고급 부팅 옵션에서 안전모드로 부팅을 한 다음에 해결을 합니다. 속도 문제일 경우는 디스크 조각 모음을 수행해서 단편화된 디스크 조각을 제거한 다음에 처리 속도를 향상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6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프로그램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사용자의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윈도우즈 방화벽 이거는 이제 컴퓨터 보호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장치관리자에서 중복으로 설치된 해당 장치의 제거 이거는 장치에 대한 문제니까 하드웨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3번 윈도우즈 작업관리자 대화 상자의 프로세스 탭에서 응답하지 않는 앱을 종료한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해결이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디펜더 방화벽은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터로 허용되는 앱 목록에 없는 그런 앱들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내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화벽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허가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차단해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팸메일을 차단하거나 바이러스가 첨부된 전자메일 이런 걸 차단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특정 앱에 대해서 차단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미리 이미 전달된 바이러스 검색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합니다. 자 68번 다음 중 정보보안기법으로 사용되는 방화벽 파이어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 침입자의 흔적을 찾는 역추적 기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오는 인증된 패킹만 통과시키는 구조이다. 내부로부터 불법적인 해킹에 대비한 보안기법으로도 사용된다.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유출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보안기법이다. 이 방화벽 이것은요. 이 내부가 있으면 이쪽이 내부고 이쪽이 외부라면 이 방화벽은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해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기능 유형 선택입니다. 제어판의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에서는요.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 이것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댑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일단 세 가지를 먼저 보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에 다른 컴퓨터나 서버에 연결을 해서 파일이나 프린터 등의 어떤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서비스는요. 네트워크 상에 있는 내 컴퓨터에 설치된 파일이나 프린터 등의 자원을요. 다른 컴퓨터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프로토콜이라고 한다면 이제 통신규약입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다른 종류의 컴퓨터 간에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통신규약 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에서 설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거리 통신망에서 사용해주는 물리적인 장치를 어댑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어댑터는요. 물리적으로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연결해주는 하드웨어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랭카드를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다음 중 69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 보기에서 설명하는 한글, 윈도우즈 10의 네트워크 기능 유형으로 오른 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에 다른 컴퓨터나 서버에 연결해서 파일 및 프린터 등의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지금 클라이언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창에 가보면 이더넷 상태 창이 있습니다. 현재 네트워크의 속도나 품질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문제 해결을 이용해주면 네트워크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거나 문제 해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연결 또는 네트워크 설정을 해주면 무선이라든지 광대역 또는 VPN 연결 설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급 공유 설정에서는 사용자 계정을 변경할, 계정은 제어판에 보면 사용자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무선 또는 유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요. 고급 공유 설정에 가보면 네트워크 검색 켜기, 끄기, 그 다음에 파일 및 프린터 공유 켜기, 끄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시작에서 실행해 보면 CMD 창을 이용해서 명령 프롬프터로 갑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해 보고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IP 컨피그는요. 컴퓨터의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 STAT 같은 경우는 TCP나 UDP 프로토콜에 대한 연결 상황을 표시해 주고요. 넷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시스템의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핑 그러면은 컴퓨터의 IP 주소 이것이 현재 네트워크에 잘 연결이 돼 있는지 이거 확인합니다. FTP는 화해 송수신 프로토콜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직접 명령어를 입력해서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프로토콜이니까 웹에 연결되었을 때 쓰는 이름입니다. 자, 윈도우 이거는 다 명령어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윈도우 스텐에서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취하할 조치로 옳지 않은 것. 네트워크 카드나 케이블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보하면 당연하겠죠. 당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내려진 경우 컴픽을 이용해서 속도가 내려진 상황을 확인한다라고 했는데 속도가 내려질 경우는 이제 TRACRT라는 명령어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컴픽을 하는 명령어는 없고요. IP 컴픽이 있습니다. IP 컴픽은 이렇게 컴퓨터의 주소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 또는 웹브라우저가 정상적으로 작정되는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핑을 통해서 이제 접속하려는 IP 주소가 네트워크에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이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TCP IP에 대한 문제는 아주 출제가 많이 되니까 잘 공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용어도 좀 어렵게 나오지만 자꾸 읽어서 익숙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IP 주소는요. 인터넷상에서 구별되는 40만의 고유한 숫자로 된 주소이고요. V4가 있고요. V6가 있습니다. V4는 이렇게 32비트 주소를 쓰고 있고 V6 버전은 128비트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진수로 표시되는 거 129.5.4.8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 32비트 V4 주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진수 1A 콜론 24F 이런 식으로 16진수로 표현되는 것은 V6 버전의 128비트 주소입니다. 이렇게 숫자로 된 주소를 IP 주소라고 합니다. 서비스 업체에서 자동으로 할당을 받거나 아니면 직접 할당된 주소를 입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DNS 서버는요. 이렇게 IP 주소는 외우기 어려우니까 문자로 된 도메인 네임을 우리가 입력을 합니다. www.영진.com 이런 식으로 문자로 된 도메인 네임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숫자로 된 32비트나 128비트의 주소로 변환하는 서버를 DNS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된 것을 이렇게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한 개의 IP 주소를 이제 그거는 이제 네트워크의 어떤 물리적인 주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크기가 클 경우는 여러 개의 논리적인 주소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쓸 수도 있고요. 두 개, 네 개, 여덟 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브넷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IP 주소 같은 경우는요. 앞에는 네트워크 주소이고 뒤에는 호스트 주소라고 합니다. 그런 주소들을 여러 개의 논리 주소로 나누어서 씁니다. 서브넷 마스크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IP의 라우터, 라우터라고 하면은 이제 경로를 설정해서 내 네트워크로 들어오기 위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터의 역할을 해주는 게 이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이에서 IP 패킷을 라우팅하거나 라우팅한다는 건 경로 설정한다는 뜻이에요.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실제 TCP, IP 네트워크 간에 연결된 장치, 하도회어적인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HCP가 있는데요. 이거는 중앙에서 IP를 유동 IP, 변경이 된다는 뜻이에요. IP 주소를 유동성 있는 고정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런 IP를 할당해주는 서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했을 때 자동으로 새로운 IP를 할당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7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지 10에서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한 TCP IP 속성 창에서 서브넷 마스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DHCP를 이용한 유동 IP를 설정할 때 사용한다. 이건 DHCP에 대한 내용이죠. 2번, IP 주소와 결합해서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Pv4는 주소체계가 256 아니죠. 32비트입니다. 네트워크 사이에 IP 패킷을 아웃팅할 때 사용하는 주소이다. 이건 게이트웨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2과목 PC 운영체제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3과목 PC 기본 상식입니다. 이 기술 용어들은 계속 이제 새롭게 발전이 되면서 새로운 기술 용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그 신기술 용어를 접해서 시험에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파밍이 있는데요. 파밍이랑 피싱이랑 같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피싱은 원래 이제 낚시하다 라는 은어입니다. 불특정 다수한테 메일을 보내서요.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도록 유인을 한 다음에 그런 금융기관 등의 어떤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는 신종사기 수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진화를 해서 파밍이라는 수법으로 변화가 되었는데요. 금융기관 등 어떤 해당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메인 자체를 중간에서 탈취하는 그런 수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금융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훔치는 그런 행위들을 파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은요. 보이스 음성입니다. 피싱하고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전화 등으로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여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입니다. 그리고 DDoS 공격이 있는데요.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스는 이제 해당 시스템의 트래픽 양을 증가해서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D가 하나 더 붙였어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일찍 가동을 시켜서 특정 하나의 그런 공격 대상을 막 공격해서 이제 해킹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NS가 있고요. SNS가 두 가지 의미로 쓰는데 첫 번째는 소셜네트워크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웹상에서 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 SNS는 스테이트라이트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위성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영상, 음성, 데이터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SNS라고 합니다. 73번 보겠습니다. 상공산업 박비서는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즐겨찾기에 등록해놓은 비은행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팝업창에 나타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입력을 요구했다. 며칠 뒤 박비서의 비은행 계좌에서 총 5회에 걸쳐서 1039만 원이 사기범위 계좌로 이체됐는데 이러한 신종 범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파밍이라고 합니다. 가짜로 만들어 놓은 그런 사이트로 접속이 되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인맥을 새롭게 쌓거나 기존 인맥과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로 연예인은 팬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각 나라의 대통령도 국민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SNS, 소셜네트워크, 네트워킹 서비스다라고 합니다. 자, 보내는 사람은 from, 보내는 사람의 전자우편 주소입니다. 받는 사람은 to, 받는 사람의 전자우편 주소 cc는 전자우편을 보낼 때 참조를 원하는 수신자에게 또 한 번 보낼 수가 있고요. bcc는 백워드니까 수문참조입니다. 참조는 수신자에게 보여주지만 수문참조는 수신자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런 참조자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첨부할 파일이 있으면 문서나 그림, 동영상 등의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받은 메일에 대해서 답장을 하는 걸 회신한다고 하고요. 전달, 포워드 하는 것은요. 받은 메일을 아주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전달하고 싶을 때 하는 걸 포워드한다고 합니다. 전자우편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여러 사람들이 참조 가능하도록 할 때 사용하는 전자우편의 헤더는 했습니다. 이때 참조하는 걸 cc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6번은요. 수신자와 cc, cc는 참조자입니다. 메일 본문에 그 정보가 노출되지만 괄호를 사용하면 메일을 정상적으로 전송이 되나 수신자나 cc는 괄호 수신자의 정보를 볼 수 없다. 이런 걸 수문참조라고 합니다. bcc라고 합니다. n이야기입니다. 진공관을 이용한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의 내장 방식이 도입되기 전 외장 방식의 계산기입니다. 전자식 계산기의 최초는 n이야기고요. 이것은 외장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중 내장 방식의 프로그램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n이야기은 외장 방식이고요. 나머지 애드삭부터가 내장 방식이 됩니다. 애드삭, 유니박, 애드박 이렇게 발전 순서가 되고 있는데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다 내장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어떤 중간적인 장치를 폼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요. 운영체제에서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부분과 같은 고속처리가 필요한 프로그램과 디지털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플래시롬에 저장이 되어서 내용을 간단하게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런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요. EEP롬의 일종입니다. 이전의 내용을 지우거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스라든지 PC카드, MP3 플레이어 이런 데서 사용해주는 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78번 다음 중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롬에 기록이 되어서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필요시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을 위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체 이것을 펌웨어다 라고 하죠. 쉐어웨어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무료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나중에 돈을 지급하고 사용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고요. 미들웨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서로 다른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나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디스크입니다. 레이저 빔을 이용한 데이터를 읽고 쓰기 할 수 있는 그런 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C가 컴팩트입니다. 컴팩트 디스크, 리드 온리 메모리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CD입니다. 컴팩트 디스크죠. 내용을 읽고 쓰기만 가능한 광디스크가 되겠고요. R은 리드입니다. 그래서 한 번 기록할 수가 있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백업할 때 사용을 합니다. R, W 같은 경우는 리드라이트, 그러니까 읽기 쓰기 모두 가능한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DVD가 있습니다. 이 CD룸 같은 경우는 한 650MB 정도라면 DVD는 4.7에서 17GB 정도까지의 저장장치가 가능하고요. DVD로도 CD룸, DVD 장치로도요. CD룸 장치를 읽기 가능합니다. 자, 79번 다음 중 광디스크, 옵티칼 디스크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CD룸은 한 번 기록된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 읽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습니다. DVD는 디스크 한 면에 약 4.7GB 정도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지만 DVD 장치로는 CD룸 장치의 판독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는 맞지만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CD룸은 한 번 쓰기 가능하고요. RW는 여러 번 쓰거나 읽기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연산 장치입니다. 연산 장치는 어떤 사측 연산을 계산해주는 산술 연산하고요. 비교나 판단 이렇게 해주는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로서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CPU, 중앙찰이 장치는요. 각종 레지스터, 그 안에는 이제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가 있습니다. 제어 장치의 종류와 연산 장치의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연산 장치의 종류에서 그 각 레지스터마다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 장치에는 가상기, 누산기, 보수기, 인덱스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등이 있습니다. 기억 레지스터는 주기억 장치로 보낸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 레지스터는 임시 기억 장소를 의미합니다. 누산기는요. 어떤 계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해주는 레지스터가 되겠고 가상기는 보수,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수를 입력을 해서 이들의 합, 더하기니까 합을 구하는 레지스터고요. 보수기는 뺄셈할 때 사용해주는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80번 다음 중. 연산 장치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산 장치에서 사측 연산을 수행하는 기본 회로는 가상기이다. 맞습니다. 연산 장치에서 연산한 결과가 기억되는 게 이제 누산기다. 맞고요. 연산 장치에는 주기억 장치에서 가져온 명령어를 기억하는 기억 레지스터. 주기억 장치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주기억 장치로 보낸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기억 레지스터입니다. 연산 장치에서 뺄셈은 보수기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서 CISC 방식과 RISC 방식이 있습니다. CISC 방식은요. 회로가 복잡하고 많은 명령어를 가지고 있고요. 길이가 다양합니다. 고정된 길이를 가지고 있어서 구성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대신 RISC는요. 레지스터 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빠릅니다. 81번 다음 중 RISC 프로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하버드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된 방식이다. 가변 길이 형식을 가졌다. 이거는 이제 고정 길이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82번 다음 중 RISC 컴퓨터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소 지정 방식을 최소화해서 제어장치가 간단하다. 명령어의 수가 많고 길이가 가변적이다. 명령어의 수가 적어요. 그리고 길이도 딱 고정적이라서 회로 설계하기가 좋습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오류 부분을 수정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패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83번 기존 응용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주는 프로그램을 패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CPU의 상태입니다. CPU는 프로세서라고 하고요. 실행할 프로그램은 프로세스가 됩니다. 준비 상태이거나 실행 상태이거나 대기 상태이거나 교착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CPU의 상태이고요. 준비 상태다라고 한다면 프로세스가 필요한 자원을 할당을 받고 프로세서를 할당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실행 상태는요. 프로세스가 원하는 모든 자원을 소유한 상태로서 프로세서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 상태는 프로세스가 프로세서 이외의 특정 자원을 요청을 하고 이를 할당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교착 상태는요. 이제 서로 먼저 가려고 교착이라는 상태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서가 특정 사건을 한없이 기다리는 상태에 이렇게 교착 상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84번 하나의 프로세스가 처리하려는 프로그램이죠. 이때 시스템 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동안 여러 상태의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프로세스가 CPU를 차지하고 있다가 입출력 편리를 위해서 CPU를 양보를 하고 다른 프로세서에 입출력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 이런 걸 대기 상태다라고 합니다. 자,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주기억장치처럼 가상으로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억장치의 용량을 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을 가상기억장치다라고 합니다. 주 프로그램은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을 시키고 사용할 부분만 주기억장치에 적재시켜서 사용을 하는데 하드디스크를 일부분을 띄워서 가상기억장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크기가 주기억 공간보다 클 경우 사용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방법은 페이징 기법과 세그먼트 기법이 있는데 페이징 기법은 크기가 이렇게 고정적이고요. 세그먼트 기법은 다양합니다. 그것을 세그먼트 기법이다라고 하죠. 85번 다음 중 가상기억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로 구성된 기업체제로 주기억장치의 용량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이게 이제 가상기억장치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주소공간의 크기가 실제로 주기억장치 공간보다 크기보다 작을 때, 아니죠. 클 때, 클 때 모자라니까 이것을 가상기억장치에다가 불러들여서 사용하기 위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2번이고요. 86번 다음 중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주기억장치의 용량보다 커다란 프로그램에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맞죠.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 중앙처리장치 뇌가 아니고 하드디스크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CPU와 주기억장치의 속도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고속기억장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중간에 있는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CPU와 입출력장치의 속도 완화를 위한 임시기억장치다. 이런 것들은 스플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DMA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이렉트 메모리 억세스라고 합니다. CPU를 거치지 않고요. 입출력장치와 메모리 간에 입출력 데이터를 전송하는 때 사용해주는 방식이 되겠고요. 주기억장치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이클 스틸을 사용을 한다. 중앙처리장치에서는 데이터 전송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전체적인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DM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CPU에 계속적인 개입 없이 메모리와 입출력장치 사이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CPU, 중앙처리장치에서 관여하지 않고요. 메모리하고 입출력장치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리소스는 자원입니다.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자원들입니다. 프로세서, CPU를 의미하고요. 메인메모리, 주기억장치고요. 하드리스크, 보조기억장치, 기타, 입출력장치들이 다 운영체제에서 사용해주는 자원들이 되겠습니다. 자, 88번 컴퓨터 시스템에서 운영체제의 목적은 유한한 리소스의 효율적인 관리이다. 다음 중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리소스의 종류와 거리가 먼 것은? 자, 메인메모리는 이제 주기억장치라는 뜻이고요. 프로세서, CPU, 그 다음에 하드리스크, 이거는 보조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오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문제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똑같네요. 그런데 보기만 다르네요. 운영체제의 목적은 유한한 리소스의 효율적인 관리이다. 리소스와 거리가 먼 것은? 한글로 나왔죠. 주기억장치, 메인메모리 라고 하고요. 프로세서 스케줄 하고요. 그래픽 카드, 그 다음에 바이오스, 정답 똑같이 바이오스입니다. 그래픽 카드도 우리가 다 운영체제에서 관리해주는 리소스 자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운영체제의 분류입니다. 자, 운영체제의 분류에서 보면 인베디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기계나 전자장치의 두뇌 역할을 해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것을 장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도 같이 집어넣어서 이런 하드웨어 장치를 실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주기억장치에 기억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CPU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구동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은요. 이런 여러 개의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이나 자원을 분산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래서 병렬 처리 시스템은 서로 연결된 두 개 이상의 처리기 CPU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처리기가 있으니까 두 개 이상의 그런 프로세스를 동시에 병렬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처리기에서 나누어서 처리하니까 훨씬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시분할 처리 시스템은요. 속도가 빠른 CPU 이것들을 이제 시간으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작업을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방식을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90번 다음 중 일반 PC 형태가 아니며 주로 기판, 회로 기판 형태의 반도체 기억 소자에 응용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컴퓨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반도체 메모리 하드웨어입니다. 여기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같이 탑재해서 수행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멀티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를 분류해주면 일괄 처리, 실시간 처리, 실분할 처리, 다중 프로그래밍, 분산 처리, 병렬 처리, 인베디드 처리 등이 있는데요. 그 인베디드 처리 시스템은 우리가 바로 전에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기억시켜 놓고, 하나의 프로세서가 고속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프로세서 CPU는 하나인데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멀티 프로그래밍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한 프로그램이 CPU를 짧은 시간 동안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그 다음 프로그램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 시스템에서 멀티 프로그램이 가능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4번입니다. 각 프로그램이 주어진 작은 시간 동안만 CPU를 사용하고, 운영체제가 그것을 반환하게 해서 다음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컴파일러와 인터프린터입니다. 컴파일러와 인터프린터는요, 번역기입니다.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특히 고급 언어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나서, 이게 기계가 이것을 해석을 하고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역기의 종류가 되겠고요.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코볼, C, 포트란, 이런 어떤 고급 언어, 그것들로 만들고 나서, 번역해서 목적 프로그램으로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인터프린터 같은 경우는, 베이직이라든지 리습, 이런 것들도 고급 언어인데요. 한 줄 한 줄 번역해서 바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인터프린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전체를 한꺼번에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장소는 많이 소요가 되지만, 실행시간은 빠릅니다. 인터프린터 같은 경우는 한 줄씩 번역해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 위에서 느리고요,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92번, 컴파일러 언어와 인터프린터 언어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인터프린터 언어가 컴파일러 언어보다 일반적으로 실행속도가 빠르다. 인터프린터가 더 느립니다. 1번이 일단 틀렸고요. 2번, 인터프린터 언어는 대화식 처리 가능하고요. 컴파일러는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 중간코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터프린터는 없습니다. 인터프린터는 번역 과정을 따로 거치지 않고, 각 명령에 대해서 디코딩을 거쳐서 직접 처리한다. 맞습니다. USB입니다.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라고 해서 범용 직렬 포트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나 컴퓨터와 주변 기기를 연결할 때 사용해주는 표준 프로토콜의 하나입니다. 12Mbps 정도의 속도를 지원해주는 직렬 포트의 일종이고요. 최대 127개까지의 주변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컴퓨터에 꽂으면 바로 인식하는 플러그 앤 플레이, PMP 기능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치로 알맞은 것은 있습니다. 직렬 포트의 일종으로 오디오,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마우스, 키보드, 스캐너 등의 주변 기기와 컴퓨터 간의 플러그 앤 플레이 인터페이스다. 12Mbps 이상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해주고, 최대 127개까지의 정치를 사슬처럼 연결할 수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도중에 이 방식의 주변 기기를 연결해도 인식할 수 있다. 이게 USB 포트가 되겠습니다. 이 HP 같은 경우는요. 그래픽 카드를 연결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SCSI, 이거는 이제 하드디스크 그런 연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IE1394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고속 연결 인터페이스 규격 맞는데요. 이거는 최대 63개까지 주변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시모스는 바이오스, 바이오스에 내장된 램으로 컴퓨터의 설정 값들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설정 값은 이제 메인보드 제작 회사에서 미리 저장을 해놓고요. 여기 안에는 뭐 부팅 우선순위라든지 그래픽 카드의 종류, 램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을 해놓는 곳을 시모스라고 합니다. 시모스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모스 셋업은 시스템 사양에 맞게끔 사용자가 설정 및 저장할 수 있다. 아 맞습니다. 처음에 딱 컴퓨터를 켜주게 되면 시모스라는 화면으로 들어가서 사용자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따라서 F2키나 F3키 이런 걸 눌러주게 되면 시모스 셋업 화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번 컴퓨터 전원을 끈 후에 내장 배터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며 컴퓨터를 켜면 곧 작동이 된다. 맞습니다. 3번 시모스에서 부팅의 우선순위와 안티바이러스 기능을 설정할 수 없다. 있습니다. 처음에 딱 키자마자 시모스 화면으로 들어가서요. 부팅순위, 기본적으로는 C드라이브로 되어 있는데 D드라이브로 한다든지 이런 거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모스는 메인보드의 내장 기능 설정과 주변장치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다. 맞습니다. 시모스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시모스 초기 값은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최적 상태 값을 미리 저장해 놓는다. 맞고요. FDD 혹은 HDD. FDD는 플로피 디스크고요. HDD는 하드 디스크입니다. 이런 거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관리 및 부팅 비밀번호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부팅할 때 시모스 화면에서 비밀번호를 정하게 되면 그것을 꼭 입력을 해줘야 부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모스 설정에서 안티바이러스 기능 또는 부팅 순서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전에 94번 문제하고 같은 보기이지만 다른 보기가 달라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IEEE 1394입니다. 이것도 USB와 마찬가지로 고속 직렬 인터페이스입니다. 컴퓨터와 주변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해놓은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63개까지의 주변 장치 연결이 가능하고요. 데이터 전송은 초당 100, 200, 400 이렇게 400MB 세 종류가 있고요. 핫 프로그인 플레이 연결하면 곧바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장치로 알맞은 것은 PC나 각종 AV기기에서 대량으로 고속 데이터 통신을 실행하기 위해 인터페이스로 파이어 와이어라고도 한다. 프로그램 플레이 기능이 있고요. 각종 기기와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다. 고속 직렬 연결 장치다라고 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이 IEE 13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 활용 분야입니다. 교육이나 통신이나 기타 여러가지 분야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VOD는 비디오 온 디멘드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영상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지나간 드라마나 영화, 게임,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는 주문용 비디오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VCS는요.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입니다.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해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디오나 오디오를 통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타, VR, 가상 시스템, PACS, 의료 영상 관련 시스템, CAI, 원격 교육 등이 다 멀티미디어 활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97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활용 분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VCS, 전화, TV를 컴퓨터와 연결해 각종 정보를 얻는 뉴미디어 VCS는 화상 회의 시스템입니다. 1번이 일단 틀렸고요. 키오스크는 백화점이나 서점 등에서 무인 안내 시스템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VOD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영상 정보를 얻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VR은 가상 시스템입니다. 컴퓨터 그래픽과 시뮬레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가상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 광케이블도 우리 정보통신 분야에서 많이 나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바꾸어서 유리섬유를 통해서 전달하는 케이블 그전에는 이제 트위스트 케이블이나 동축 케이블을 썼다면요. 이번엔 전기신호를 비세신호로 바꾸어서 전달하는 그런 케이블이 유섬 매체에 해당하는 광케이블입니다. 신호를 부으로 만든 광선을 내부 반사로 전송하는데 다른 유섬 매체에 비해서 대역폭이 넓어서 전송 효율이 뛰어납니다. 크기와 무게가 굉장히 작고요. 구조물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 빛의 형태로 전송해서 외부의 어떤 충격 잡음이나 간섭으로부터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격을, 우리가 리피터라는 것은 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기기인데요. 이런 원거리까지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피터의 설치 간격이 넓어서 가입자 회선 및 근거리 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98번 다음 중 광케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른 유선 매체, 트위스트 케이블이나 동축 케이블을 의미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대역폭이 넓고 전송률이 뛰어나다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 있으면 돼요. 맞습니다. 2번 다른 유선 매체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가볍다. 맞고요. 다른 매체에 비해서 정보 전달의 안전성이 낮다. 아니죠. 높죠. 3번이 틀렸습니다. 신호에 재생을 해주는 리피터의 설치 간격이 크다. 넓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하이퍼 텍스트입니다. 전자적인 매체로 저장한 문서와 문서를 연결해 놓는 걸 하이퍼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그 문서와 연관성 있는 다른 웹 문서로 이동할 수 있는 걸 하이퍼 텍스트다. 라고 하고요. 연결된 자료로 쉽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의 생각과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비선형적 구조입니다. 내가 글자를 클릭했을 때 문서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을 텐데요.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비선형성 구조다. 라고 합니다. 자 99번 다음 중 하이퍼 텍스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1번 편집자의 의도보다는 독자의 의도에 따라서 문서를 읽는 순서가 결정되도록 구성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게 비선형적 구조다. 라는 뜻입니다. 맞고요. 문서와 문서를 연결하여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물처럼 연결된 비선형적 구조이다. 맞고요. 하이퍼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이퍼링크.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선을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4번 멀티미디어로만 작성된 정보 묶음들이 서로 연결된 형태이다. 멀티미디어라고 한다면 글자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보를 원거리까지 전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터넷 토킹 장비다라고 하는데요. 리피터는요. 어떤 받은 신호를 증폭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원거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신호의 감세, 약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피터에서 그것들을 증폭을 시켜서 원거리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뎀이라는 것은 단말기로 들어오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주고 그것을 변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복조 과정을 거쳐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모뎀은 변복조기다라고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라우터라는 것은요. 어떤 송신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떤 경로 이것들을 최적의 경로로 결정을 한 다음에 전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브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네트워크 기기를 연결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는요. 서로 다른 종류의 어떤 통신망 간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신 장비가 되겠고 OSI의 전 계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100번이죠. 서로 다른 프로토콜로 운영되는 네트워크에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하는 네트워크 장비.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최적의 경로 그러면 라우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1번 다음 중 랜과 외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로 응용계층을 연결하여 데이터 형식과 프로토콜을 변환해서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갖는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장치는 무엇인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핵심어는 뭐냐면요. 응용계층이에요. 우리가 OSI는 7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대내 전세표 응 해서 1계층인 물리계층에서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계층 네트워크계층 전송계층 세션계층 그 다음에 표현계층 응용계층 응용계층은 7계층입니다. 이 7계층까지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여기서 게이트웨이입니다. 브릿지 같은 경우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해주고요. 리피터는 이제 물리계층 그 다음에 라우터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경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부호화와 복호화입니다. 부호다라고 한다면 아날로그 데이터들을 디지털로 바꾸기 위해서 코드화해주는 걸 부호화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 디지털 데이터를 코드를 탈해서 탈부호화가 되는 거죠. 그걸 복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영상으로 다시 바꿔주는 걸 복호화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PCM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중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 영상으로 전송해주고 수신한 다음에 아날로그를 다시 복원하는 과정을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일단 아날로그 영상이 있고요. 이것을 부호화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영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복호화를 거쳐서 아날로그 영상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VDSL입니다. 우리 초고속 디지털 전송 기술의 한 종류입니다. 업로드하고 다운로드가 같은 방식의 네트워크입니다. 영상회의라든지 원격진로, 인터넷 방송 등과 같이 양방향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인터넷 연결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ADSL, VDSL 이런 방식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VDSL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초고속 디지털 전송 기술의 하나로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라고 하고 양방향 서비스 속도가 이론적으로 비슷한 인터넷 통신 기술은 했습니다. 이때 VDSL이에요. ADSL 같은 경우는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속도가 다른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라고 합니다. ISD에는 종합정보 통신망이고요. 모뎀은 변환 기기입니다. 변조와 복조를 할 수 있는 기기를 모뎀이라고 합니다. ADSL에 대한 내용입니다. ADSL은 미국의 벨코어가 주문한 비디오, 주민용 비디오의 상용화 서비스를 위해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기존의 구리선을 이용한 전화선을 이용을 해서 통신을 제공을 해주고요.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고요. 양방향 서비스에 부적합하다. 음성 통신은 낮은 주파수 대역을 쓰고 데이터 통신은 높은 주파수 대역을 씁니다. 아날로그 통신은 주파수가 낮고요. 디지털 통신은 높은 대역을 쓴다라는 뜻입니다. 자 104번 최근 일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널리 사용하는 ADSL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최근은 이제 지났죠. 예전에 이제 ADSL 방식을 썼고요. 1번 동축 케이블을 사용해서 고속의 데이터 통신을 제공한다. 이거는 동축 케이블이 아니고요. 구리선을 씁니다. 대칭형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다. 비대칭형을 씁니다. 영상회의, 온격진료 같은 양방향 서비스에 가장 적합하다. 아닙니다. 양방향은 이제 부적합합니다. 전화는 낮은 주파수를, 데이터 통신은 높은 주파수를. 이게 맞습니다. 전화는 아날로그, 음성통신입니다. 낮은 주파수 대역을 쓰고요. 디지털은 데이터 통신이라고 합니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씁니다.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속도가 다릅니다. 인터네트워킹입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통신하기 위한 기술로 두 네트워크 간의 공통된 프로토콜, 라우팅 테이블과 관련된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리피터, 라우터, 브릿지 등이 있습니다. 자, 105번, 다음 중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터 네트워킹 장비가 아닌 것은 있습니다. 리피터는 이거는 이제 증폭기라고 했고요. 라우터, 이거는 경로 설정에 이용하는 장비고, 브릿지도 이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링크 계층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디코더는 이거는 이제 복화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06번, 다음 중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터 네트워킹 장비가, 네트워킹 기기가 아닌 것은? 여기도 뭐 리피터, 라우터, 브릿지 있네요. 정답 4번입니다. 이 레이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모아서 하나의 디스크처럼 작동시켜주는 장비로 써요. 주로 이제 그 서버에 활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레는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근거리 통신망에 해당이 됩니다. 이 근거리 통신망에서 매체를,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는 방법은 이렇게 고속의 중앙에 해선이 있고요.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단말기들을 연결할 수가 있는 그런 버스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통신 해선, 이 매체에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CSMA, CD, LA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큰 패싱 링 방식이 있고 토큰 패싱 버스형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107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LAN을 매체 접근 제어 방식으로 분류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토폴로지라는 것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위상이라고 합니다. 링형이냐, 스타형이냐, 아니면 버스형이냐 그런 것들을 토폴로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8번 다음 중에서 LAN을 매체 접근 제어 방식으로 분류할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 프로토콜, CSMA, CD, 토큰 링, 토큰버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1번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입니다. 통신을 하기 위해서 서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약속, 규범 이것을 프로토콜이다라고 합니다. 그 프로토콜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데이터 통신에서 컴퓨터 시스템 간의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약속으로 프로토콜이 다르면 정보를 교환할 수 없어서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프로토콜의 기본 구성 요소에는요. 구문, 의미, 순서. 구문은 신덱스라고 하고, 의미는 시멘틱스라고 하고, 순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고요.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에 따라서 문자 방식인가, 바이트 방식인가, 비트 방식인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09번 다음 중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프로토콜이란 통신을 원하는 두 개체 간의 무엇을, 어떻게, 언제 통신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약속한 규정이다. 이게 프로토콜에 대한 정의입니다. 프로토콜의 기본 구성 요소는 구문, 의미, 순서이다. 맞죠? 프로토콜은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 프로그램의 구성에 따라서 문자 방식, 바이트 방식, 비트 방식이 있다. 맞습니다. 프로토콜의 구성을 회사마다 다르게 설정하면 인터넷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프로토콜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설치를 하게 되면 원활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음은 ATM 비동기 전송 모드입니다. Unsynchronous Transfer Mode라고 해서요. 우리가 광케이블을 사용해서 고화질의 어떤 동영상까지 전송할 수 있는 통신망이 브로드밴드 ISDN, BISDN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쓰는 핵심 기술이 ATM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정보를 기존의 전화선을 통해서 고속으로 전송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모뎀을 이용한 PC 통신에서도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세대라는 교환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고정 길이의 셀, 그래서 셀 크기는 53바이트가 됩니다. 헤더가 5바이트고요. 정보 데이터가 48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셀로 변환해서 전송하기 때문에 패킷 방식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0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특성들을 갖는 통신망의 구성 요소는 어느 것인가? 음성과 영상 같은 다 매체 자료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된다. 패킷 라우팅을 기반으로 한 통신 방식이다. 고속의 광섬유와 위성 통신까지 가능한 셀 릴레이 방식을 사용한다. 자, 여기서 해당하는 보기로는요. ATM입니다. 비동기 전송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110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